주둔병단의 분투와 조사병단을 기한으로 월로제의 거인 침공을 저지하였다. 하지만 벽 안에 월마리아를 잃었던 5년 전과 같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. 또다시 인류를 습격한 초대형 거인 그리고 한 번 파기되었던 벽이 거인의 힘에 의해 메워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 엘렌 예거는 인류의 적인가 아니면 아군인가 벽 안쪽에서 다양한 의논이 펼쳐지던 중 엘렌의 처우를 결정하는 병법회의가 열린다. 그 결정권은 새 병단의 정점에 선 최고 권력자 다리스 자클레 총통이 쥐고 있었다. 제 3장 반역의 철퇴 반역이야? 암 걸릴 것 같다. 기둥에다 손 묶어둔 거야? 설마? 너무했다. 얘가 그거지. 기족에 있는 그 최고 권력자야 얘가? 기족 쪽에 있는? 안쪽 성벽에 있는? 헌병단의 아내를 말해보게. 헌병단의 얘기를 들어보죠. 이런 헌병단 개쓰레기 새끼들 이거. 온실 속에 화초처럼 지내는 놈들이 이거 말하는 싸가지 보소. 아 이제는 뭐 해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여야 된다고 하네. 헌병단은 그거 아니야? 분해하고 죽이자. 얘네들은 그냥 죽이자. 카미 나왔죠. 카미. 이건 진짜 조사병단은 아마 도와줄 것 같애요. 아아. 아아. 이거 누가 꼰질렀어요. 이거 누가. 이런 걸 말해요. 그니까 안쪽에 사는 애들은 어제 거인을 못 보잖아요. 못 보잖아요. 그쵸? 와. 의자도 안줘. 지금 변신하는 거 아니야? 박력. 미친. 야 아직 판교인도 안 됐는데. 뭐야. 리바이야? 얘 살리려고 이랬나보다. 딱 보니까 얘 살리려고 이런 것 같아. 안 그러면 총 맞아 죽으니까. 안 그러면 총 맞아 죽으니까. 아아. 뭐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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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리바이가 제일 세니까 잽도 못하네 밖에서 지낸다 리바이가 통제하고 고맙습니다 이건 리바이가 살려준 삘이다 병장님께 걷어찬인 곳이 아직도 아파 하지만 덕분에 헌병날에 넘어가지 않고 끝났어 울바른 병장의 자세 후임을 때린다